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을 떠난 해외로 이주한 국민 숫자가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에 1590명이 정부의 해외 이주 신고수를 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 2293명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2015년대는 273명, 2016년도에는 455명, 그런 것이 2017년도에는 1294명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98명, 그리고 작년에는 159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 200명대, 2016년도에 400명대에 대한 것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갑자기 1294명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498명, 그리고 작년에는 1590명,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머물다가 장기 체리로 진환한 경우는 제외한 숫자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가 되는 셈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강남구의 한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만난 자산가 A씨, 여성인데 48살이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민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가 되죠.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180만 달러, 한 19억, 20억 정도 정도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자산이 50억 가량 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3년간 20번 넘게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맨하탄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으면 20년 동안 뉴욕시에서 연간 1만 2천 달러 이상의 재산세 경감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니까 많은 분이죠. 그런데도 왜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국에 떠나야 하는 걸까?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해드리고 중산청도 이민 행렬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말고 중산청도. 서울 중부에서는 가정주부 B씨 44살이라고 하는데 포르투갈 제2도시 포르투로 이민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 평범한 중산청인 B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민을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변한 재산이라고는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그게 갑자기 수십억 원으로 십수억 원으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십몇억으로 치올랐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절반은 유럽의 거주지를 마련하고 또 나머지 절반을 생활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자산가 뿐만 아니라 평범한 중산청들도 10억에서 20억 원대의 아파트 한 채를 지렛대 삼아서 이민을 목표로 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억에서 20억대가 중산청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지금 중위 가격 기준으로 아파트가 9억이라고 하니까 10억 정도 되면 중산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폭동시켜놓고 지금 이 정부가 세금을 다 걷어가고 앗서가고 또 이런저러한 사회주의 국가 정책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불안한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내 것이 아닐 수가 있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들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통과하면서 이게 사회자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걸 다 부정하고 정부가 법을 처리하면 그게 바로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를 뺏으려고 하는 정도의 다주택자의 경우에 투기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아파트가 둘째 셋째인 사람에 대해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은 범죄다 하고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가 지금 불안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있고 떠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탈한국, 엑스더스 코리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와 상식과 이성과 도덕과 영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도대체 억지, 그냥 참이 거짓이 되고 진리가 가짜가 되어버리는 이런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조국 사태, 윤명 사태, 박원순 사태를 겪으면서 또 추미애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자기 자녀를 의과대학 보내지도 않으면서 의과대학 보낸 자녀들이 갈 수 있는 코스인 의사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을 쓴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펀드다, 운동학원이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마치 그런 비리와 불법이 있는 사람을 검찰개혁의 주역인 것처럼 지금 다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보도한 언론들을 막 고소하면서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사태, 위안부 할머니들 한시대 고스란히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 말 못할 고통을 갖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해서 돈을 버렸거나 지위를 또 상승시켜서 국행까지 되고 있는 이런 사태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일방적으로 아니 검찰을 일방적으로 장악해서 정권의 검찰로 만들고 있는 추미애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수족을 다 자르고 그리고 검찰에게 검은유착이라고 하는 이산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내쫓으려고 하다가 그게 백일화에 드러나면서 권력과 언론이 유착했다고 하는 또 다른 장악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야말로 허탈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자녀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 자녀가 자녀 서도로 가기 전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완전 안전할 수 있을 것일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억, 20억, 50억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하면 지금 늘어나는 폭이 2배, 3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남아서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트럼프가 지켜준다 유엔이 지켜준다 미국이 지켜준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긴 질곡의 역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남아 있는 여기서 바로 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다시는 이 땅의 자파들이 저런 무지먹지 막지한 정책을 마음대로 설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서 저 후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 제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뭉치는 것이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